흔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유명 동화작가인 그림형제의 대표작, 그림동화에 실린 독일의 민화입니다. 그림형제는 독일의 유명한 문원학자이자 언어학자이며, 형 야코프 그림이 주로 신화, 전설, 민화 등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동생 비렐름 그림이 글로 꾸며서 그림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림 동화는 유명한 고전동화, 라푼젤, 백설공주, 개구리왕자, 늑대와 일곱마리 아기염소, 헨젤과 그레텔 등이 수록되어 있어 전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등장인물은 오빠 헨젤과 동생 그레텔, 가난한 나무꾼인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두 털보 마녀입니다. 막이 올라가고 무대 위는 별이 쏟아지는 밤. 헨젤과 그레텔은 살금살금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다음날 아침, 헨젤과 그레텔은 옷을 갈아입으며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둘은 시간이 흘러 아빠와 엄마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장작을 패면서 아이들 몰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바로 헨젤과 그레텔을 숲속에 버리자는 것. 엄마는 가난에 지쳐 아이들을 버리자고 아빠를 설득하고, 그는 그녀를 말리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날 밤, 헨젤은 배가 너무 고파서 잠들지 못하고, 그레텔은 그런 계획에 양을 세 보라고 합니다. 둘은 부모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울고 있는 그레텔에게 헨젤은 계획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헨젤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늘에 떠오르는 달에게 노래하고, 관객들의 도움을 받아 숲으로 가는 길을 표시할 하얀 조약도를 모읍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에 깨워 숲으로 향합니다. 엄마는 숲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싫어합니다. 가시, 가지, 그리고 특히 똥. 아빠는 아이들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리화하며, 아이들을 숲속에 두고 엄마와 함께 떠납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서 길을 잃지만, 다행히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이 표시해둔 하얀 돌길이 있죠. 하지만 달이 구름에 가려 돌이 빛나지 않고, 둘은 잠시 모닥불 곁에서 잠이 듭니다. 잠시 후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헨젤과 그레텔은 빛나는 돌길을 따라 집으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러자 엄마는 다음 날 다시 아이들을 버리려고 하고, 그날 밤엔 문을 잠가 헨젤이 돌을 주우러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헨젤은 돌을 주우러 갈 수 없다는 것이 걱정되어 잠들지 못합니다. 그레텔은 반디풀이와 하얀새가 빵을 이용해 숲속에 길을 남기라고 말해주는 이상한 꿈에 대해 자면서 노래합니다. 헨젤은 전날 엄마가 준 빵을 먹지 않고, 그 빵가루로 길을 남깁니다. 하지만 하얀새가 나타나 빵가루를 모두 먹어버리고, 결국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숲속에서 헤매던 둘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달콤한 것들로 만들어진 과자지.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놀라고 행복해 앞으로 살게 될 멋진 인생에 대해 노래합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달콤한 것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창문에서 두 털부 마녀가 등장합니다. 마녀들은 헨젤과 그레텔을 잡아먹으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마녀는 헨젤을 살찌우기 위해 철장에 가둬 끊임없이 먹기하고, 그레텔은 강제로 그를 위해 요리를 하게 됩니다. 마녀가 나타나 헨젤이 살쪘는지 손을 만져보자고 하자, 헨젤은 닭뼈를 내밀어 눈이 잘 안보이는 마녀를 속입니다. 마녀는 헨젤이 더 마르기 전에 바로 잡아먹기로 결심합니다. 마녀는 오븐이 더 뜨거워지도록 그레텔에게 불에 바람을 불라고 시킵니다. 그레텔은 일부러 입김을 조금만 불어 마녀가 시범을 보여주러 불에 가까이 오도록 하고, 불 앞에 마녀가 온 순간 그레텔은 마녀를 불 속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마녀가 나타나자 헨젤이 그녀까지 오븐에 밀어넣습니다. 무사히 살아난 헨젤과 그레텔은 오븐 속에서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방에 넣으며 인생의 달콤함에 대해 노래하며 막이 내립니다. 영국 프리미엄 극단 링고 시어터만의 감성으로 재탄생된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이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KTNZ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다음 영상인 레 링고, 장화시는 고양이 스토리 예수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